전 p 좌표가 루트 2 면 이분을 그러면 p 점에서 기울기 이거 기울기 m1 할까 그 다음에 a 에 대해서 m2 2분의 a 그에서 기울기는 m2 다 갔대 여기가 세트 하면 딱 당 여기 이제 타자 어떡할까 어떡할까요 m2 는 산젠트 이제 타 여기다 적자 틀려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면 탄젠트 있었다는 루트에 가면 2분의 a 는 4분의 2 2분의 1 2배 하면 루트 2 그런 부자에 가면 2분의 1브 4분의 1agues identifiedmrise rol